기도 없음 방향과 힘을 잃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편 32편은 죄사함의 복 이게 주제입니다 복받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죄에 대해서 우리 사함 받는 내용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세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죄가 가리워진다 세 번째는 정죄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허물이고 죄고 그다음에 죄책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죄 다 지어보셔서 아시죠 죄질 때 보면 허물, 죄, 죄책감 세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은 사함,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는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가리워짐을 받아야 되고 죄책감은 정죄당하지 않는 것 이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두리뭉시 접근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접근을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세부적인 접근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 허물은 뭡니까? 허물 이 트랜스 프레션이라고 그러는데 반역 또는 반란, 부순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반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해꼬지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혼자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꼬지하는 죄 하나님께 해꼬지하는 죄 이걸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골롯에서 1장 14절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함이 용서잖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삶에서 피해 안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해꼬지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용서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반드시 해꼬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죄거든요 이거 시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죄는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죄지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죄지는 많은 사람들이 무익하게 되고 뭔가 비참해지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죄지는 사람들을 보면 풀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걸음걸이 말투 이런 거 보면 죄가 그 사람의 모든 힘을 다 뺏어 가버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요 숨어 지내고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려워져야 됩니다 이 죄는 가려워져야 돼요 최초의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벌거벗었다 이게 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기 나름대로는 애쓰잖아요 나뭇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고 가려지나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인생을 위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요 수치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벌거벗으면 부끄럽잖아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 가죽옷 이게 신약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로마서 13량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로 가려져야만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방법이다 그래서 죄의 부끄러움은 내가 가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 외에는 가려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허물도 예수님이고 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죄책감인데 죄 지어보면 알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게 마음의 문제라고요 죄책감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정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정제를 통해서 우리를 넉다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비로소 죄책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는 사람마다 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책감 때문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제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늘 강구하시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책감 때문에 강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넘어질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꼭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해꼬지한 거 있으면 허물에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또 죄가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 가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수치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잖아요 주님 예수님 성령 붙들고 정제감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예수 예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정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다른 일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책감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잘못된 방법과 다른 방법을 설명해 주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밖에 없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말과 노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과 노세 딱 들어보면 알겠죠 고집 부리는 거 노세가 고집이 세야 돼요 요즘에는 노세를 잘 안 길러보니까 그렇지만 말도 그거 훈련시키는데 어렵잖아요 가끔 하다가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야생마 같은 거 끌고 가려면 안 가려고 그러고 올라타하면 고집 부리고 그래서 말 다루는 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뤄야 된답니다 실력 있게 노세는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루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노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고집 불통이고 회개 안 하고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지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순정하고 가면 되는 건데 꼭 바로 안 갔습니다 고집 부리고 그걸 완악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톱은 회개는 방향 전환인데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 특별히 나이 45 정도 넘어서고 나면요 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대로 사는 건 고집이거든요 나이 들면 고집이 더 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내려놓고 말씀대로 말씀대로가 뭡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들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노세같이 무지하다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라 그리고 디모데우스 3장 16절을 보니까 성경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나오잖아요 교훈 이건 뭐 빼고 그 다음에 책망은 여기 맞겠죠 죄에 대해서 그 다음 바르게 함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Correct 바르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이 들면 최고의 찬사는 뭐냐면 고집이 없어졌어 저 사람은 고집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수용석이죠 그때 제일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좋게 말하면 저거 말 같아 멋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집불통이라고 최고는 노세죠 노세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 하리로다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고집으로 버티다가 징계 받아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탕자가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망해야만 돌아와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야만 돌아와요 그거 뭐 돌아오면 되겠지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맨날 말같이 노세같이 짐승같은 인생이죠 그걸 짐승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버리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허물과 죄 죄책감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물리에서 최고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방향과 힘 아니에요 기도하면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고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방향도 엉터리고 기도 없으면 힘도 없어요 순종할 힘도 없다고 몸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크리찬을 그냥 크리찬을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방향도 바꾸고 힘도 얻는 자를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아니면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고어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경건한 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방향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는 삶이기 때문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야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이로다 문제 해결자 경건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죄를 숨기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못합니다 죄 숨기고 그냥 태연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뭐 다윗이니까 다윗의 죄 중에 대표적인 게 바세바 가름한 거겠죠 그 다음에 남편도 죽이고 우리아 죽이고 살인 약자에게 악을 행한 거죠 성경에 보면 율법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건 약자를 유린한 거고 또 하나가 억울하게 만든 거죠 말도 안 되는 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 다윗도 범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기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1년 이상 지난 거 아닙니까 애가 태어나고 그런 거 보면 1년 이상 지났는데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게 아무 일도 없이 보낸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가 이 죄악을 품고 사니까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도 사라지고 10편 50일 표현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서는 죄를 회개하는 걸 토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토해내는 거 토설치 아니냐 할 때 내가 신음에서 뼈가 쇠하는 것 같더라 신음 growing, grown, grown 이게 뭐죠? 끙끙 앓는 거예요 앓는다는 뜻이잖아요 grown이 사자가 으르륵을 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보통 끙끙 앓는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 보면 아프다 그러지 않나? 표현을 못하겠네요 죄 때문에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겉으로는 평안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신음과 뼈가 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시니까 진액이 다 빠져서 쩍쩍 땅에 갈라지는 여름 가뭄같이 되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죄를 토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디어 폭발을 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냐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문제는 용서받고 죄의 문제는 가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죄악을 사하였다 죄책감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끌어 주시더라 그러므로 경건한 자 기도하는 백성 특징이 뭐냐 문제 해결자의 특징은 죄를 숨기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괴로운 가운데 괴로운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죄짓고 괴롭습니다 속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시름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뭐예요? 두 번째 여기 6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악한 죄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합리화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인데 옛사람 따라가요 그래서 이상한 게 돼버린다고 모순이 막 일어납니다 나중에 기도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냐면 중직자인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시한폭탄입니다 나중에 큰 사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방향 추정이 되고 기도해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내년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좋은 리더나 좋은 가장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물론 계획 세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방향을 알려주세요 방향을 교정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갈 힘이 없잖아요 안다고 다 가라 저도 에베레스트 어딘지 알아요 올라가는 길도 다 알아요 못 가요 힘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올라가 거기 못 가잖아요 그런데 방향 틀리면 안 되지만 방향도 받아야 되지만 힘이 세야 올라가잖아요 힘이 그런데 올라갈 힘이 어디서 생겨요 기도에 생긴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야 네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라 그래요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 마음은 알아 너 방향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예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순종이 안 되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지금도 보세요 성도들 보면 정말 훌륭한 성도 착한 성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성교도 하고 싶고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봤어요 새벽 기도도 우리 센서스에 보면 우리 교회인 99%가 새벽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기도 하나니까 계속 안 나오는 거야 기도하면 오늘 기도 있으니까 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힘입니다 힘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기도 없으면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삽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 같은 인생 노사 같은 인생이에요 인간 이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방향도 모르고 힘도 없다 그리고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기도해야 말씀이 막 들어오거든요 기도해야 말씀이 보인다고요 들려진다고요 깨우쳐진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제일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방향 수정이 가능해요 내가 어떤 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기를 다 원하시죠? 이제 좀 더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방향과 힘이 잡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이런 거를 거짓말이라 그러거든요 제가 되게 바쁜 분을 봤어요 엄청 바쁜데 요즘에 SNS가 있잖아요 내가 보고자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꾸 나한테 날아와 엄청 바쁘다 그래요 그런데 운동은 다 하던데 엄청 바쁜 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맨날 카톡 프로필은 골프만 치고 있던데 사진이 바뀌어 내가 보니까 옛날 거 아니야 되게 바쁜데 다 해 내가 굉장히 바쁜 여자분 알고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좀 하시라고 그러면 정신이 없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이 넷프리스 시리즈 12회를 하루에 다 봤다고 올렸더라고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 그래서 내가 다 더 해봤거든 12회 1시간 9분 1시간 10분 내가 그분 때문에 나도 1, 2회를 봤네 무지 길어해요 제가 짤루만 보다가 처음으로 1, 2회를 봤어 이제 뒤에는 보고 싶지 않아 나 눈이 아픔 못 보겠어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시리즈 드라마 12회 보통 16회, 20회 그러지 않아요? 하루에 몰아봐요 다 저게 몰아서 통독하면 안 돼? 무슨 시작 통독을 뭘 몇 달씩 해? 신약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4시면 끝나요 신약 좀 어눌한 사람 초신자들은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루만 봐야 하여튼 신약은 구약은 3일 걸리고 3일에서 4일 걸리고 신약만 본다 그러면 넷프리스 드라마 보듯이 이거 못해 이거? 이거 해야죠 운동은 다 하면서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허물입니다 우린 반역자예요 우린 배반해요 맨날 그래서 맨날 해꼬자고 산다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 방향 잡고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 지었습니다 신 신어예요 신어 우리 죄인이라고 죄인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맨날 뭐 들쳐놓으면 다 부끄럽잖아 부끄러움 투성이에요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마음이 힘들죠 죄책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도 죄책감 아버지도 죄책감 내가 자격이 있나 그때마다 생명의 정렬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죄와 사망을 위해서 해방시켜주고요 누가 우리를 정지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날 위해서 날마다 강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죄책감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의 사암을 받고 그 다음에 허물의 사암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다음에 죄책감 정지암 받지 않는 자의 복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복된 하나님의 정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자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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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